네. 네. 힘들지 못하네요. 근데 언니 얼굴이 더 힘들어 보여요. 아 힘드니까 왔죠. 무당 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힘들죠 그러면 힘들지니까 왔죠 다 힘든 사람 오는 거 아닌가요 이러거든 근데 안 힘들어도 오는 사람들 있어요. 동작. 그니까 미리 선입견 가지고 우리가 힘들겠다 그래서 좀 물어보았다 그런 저기 의심을 하지 말라고 때로 마치거나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이 사주가 한번 물어볼게 사주가 어떻게 일부 종사를 해 이 사주는 일부 종사 절대 못해 일부 종사야. 네 맞아요. 그쵸. 재혼했어요. 재혼했는데. 이왕이면 조금 자 재혼은 잘 이제 신중하잖아 근데 여자들이 뭐 좀 외롭고 그러면 재혼을 쉽게 쉽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자기 상처가 재혼이란 그 한번 실패봐서 재혼하기까지는 그 상처 시간은 안 주더라고. 금방 그 그 배우자를 금방 잊으려고 빨리 서두른 것도 있어. 그 와중에 언니가 포함돼 있던 것 같아.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 지금 사주를 놓으면. 분명히 이동 문서는 있어요 이동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뭐 언니랑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삼이 이동수예요. 그럼 뭐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언니랑 결혼했다 야 재혼했어요. 재혼해도 내 와이프만 보고 살지는 않은 사람. 재혼해도 재혼해가지고 이제 한 가정을 꾸려놨단 말이야. 꾸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생활비나 집에 뭐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사람. 그냥 회사 한 달 다니다 때려치우고 두 달 다니다 때려치우고. 석 달 다니다 때려치우고 다 늘 이동수가 있다는 소리야. 맞아요 맨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러고 제가. 같이 살고 두 달째까지 오십만 원씩 받고 그 이후로는. 돈을 벌다 준 적이 없어요. 오십만 원도 많이 받았네요 이 사람 자기가. 못 한다고 어디 가서 일을 못 한다고.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 나 근데 고민이 있는 게 자기는 어디 남의 밑에 가서 일을 못 하겠대요 그렇다고 집 담보로 대출받아가지고 개인택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한 이 분 이 분 말했나 했지만 지금 허투루 들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늘 이동수다 그래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택시 그 운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덤프트럭 운전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네 어디 가서 역마살이 낀 남자라고 그런 뭐 운전하고 이런 거는 마음을 잡고 그쪽은 자기가 춤이 다 있어서 잘할 거다 그.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 군데는 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 이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그리고 그냥 친화만 둘러면 좋아해요 그냥. 언니가 다 뭘 알고 왔네. 근데 또. 저랑 잘 살렸대요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요즘 쪼끔 행실이 쪼끔 챙기긴 하는데 여태지. 코치 사달라고 지금 꼬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 돈으로 사면 되지 왜 언니 돈으로 사달라고 그래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네 네. 올해는. 제가 않고. 이 사람 뭐 택시 안 사줘도 여자들을. 굉장히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돈도 없이 잘 먼저 쳐먹어요 수도에. 술을 얻어 쳐먹는 거 그 사람들 그 사람 사정이고 여자를 밝힌다고. 제 친구가 있는 놈이죠. 그러면 봐봐 택시를 사줬다 치자. 아 그래 역마살이 있어서 택시 갖고 이동수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은 맞아. 근데. 아마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여자. 그 오늘 당신 일당 얼마야 딱 그래서 일당 주고 드라이브 가자. 예를 들어서. 그런 장사해도 될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건데. 어. 그런 목적으로 택시 사달라 할 텐데 일명 여자 사냥이나 사냥이라 그러지. 이 사람이 언니만 보고 살아가는 사주가 못돼요. 내 와이프 두고 백여자마다 안 사주예요. 호랑이한테 사자한테 먹잇감 주는 거예요. 제가 또 또 헤어지기는 너무 급하게 재혼하기도 했고 솔직히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인간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지 어쩐지 안 되겠죠 선생님. 내가 봤을 때는. 뭐 사람이라고 이 사람 사주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진짜 자기가 제대로 된 배피를 만난다면 정신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니한테 남자 그늘이 없다고 나 말을 했었고 남자 그늘 없는 사람이 내가 재혼을 너무 빨리 서두렸네 했잖아. 너무 재혼을 빨리 서둘렸고 그냥 인물 보고 재혼을 하신 건지 아니면 너무 애로워서 빨리 재혼을 하신 건지 약간 우문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나 생활적 상할 뭐 쪽 쪽이나 나만 뭐 생활력이 없어도 나만 바라보고 산다면 또 언니가 고생할 준비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요. 더 죽는 거예요. 택시 사준다. 택시 사주는 순간 사람 잃고 돈 잃고 빠지는 거야. 어? 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잃은 사람 정신 넉락한 사람 나무도 귀한지 모르고 그냥 펑펑 나무 이용해서 사는 사람. 우리 말이 처음 산 일수 같고 그래가지고.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언니도 눈 달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한 번 실패 봤으면 됐지. 언니는 뭐 잘한 줄은 뭐 큰소리 쳐요. 그러니까요. 나는 내가 나한테 굳이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이 한양끼가 사십 일곱 사십 여덟이나 돼야지 풀려요. 근데 그때까지 언니가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또 역시. 여자가 어떤 남자를 보고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데 병 안 돌릴 여자가 어딨어요. 언니가 뭐 저기예요. 사주판에 갈렸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응. 언니가 저 춘향이도 아니고 한 한 항단이도 아니고 언니가 뭐 이 뭐 이몽룡 기다린 것도 아니잖아. 이몽룡은 그래도 과거 시험으로 보러 갔는데 이 사람은 여기다 사냥하는 거 기다려줄 거야. 아니잖아. 내가 봤을 땐 둘 다 한심해요.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안 그래요? 애기까지 딸린 사람이 전할 때는 신중하게 전을 해야지. 그쪽의 애도 없고 그런 그쵸. 그리고 언니는 이 사람은 어떤 살지도 못해요 내 사주 작년 수전에 작년 가을 시월 달부터. 슬슬. 인형 끊겨져 왔고 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언제 가냐 길게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길게 택시를 사주고 안 사주면 언니 마음이지만. 길게는 못 간다고. 알았겠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감사합니다.